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팜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팜스토리요 네 네 어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675원에요 네 네 30%거든요 1675원의 30%요 네 네 어 이거 매수하신지 한 두 달 정도 안 되셨나요 아니에요 아 그럼 한참점에 사신거에요 네네 작년에 있어요 작년에 아 작년에 사셨다가 어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네요 예 예 예 1100원 때까지 아우 천원까지 참으셨네요 네 예 어 이거 참으실 때 왜 참으셨어요 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네 예 예 일단은 뭐 참으신 만큼 다시 본정가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자리에요 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가 어 아무래도 돌파 구간에 어 조금 저항선 장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의 힘이 굉장히 있는 회사에요 예 예 예 여태까지 뭐 조금 지난 차트들을 한번 돌려보면요 항상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고 네 이 자리가 되면은 1670원만 되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그 위로 상승이 2400원까지 열려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리 지금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기다리신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어 한번 수익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수익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꼭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조금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보세요 예 예 그러면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어 일단 목표가는요 제가 보기에는 또 2000원 선이 되면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2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한 10 20% 정도 가량의 수익이거든요 네 어 그럼 1년에 어 1년 동안 참으셨지만 20% 수익이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기다리신 만큼에 좀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트 모양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유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은 있긴 있어요 1500원 선이 된다면 너무 이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1500원에는 매도하시고 조금 다른 종목을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요 네 손절가는 1500원인데요 어 일단은 보유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회사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쭉 포지션이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 한 2000원 선 정도까지 한번 슈팅 크게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00원 선이 오면은 전량 매도를 할까요? 2000원 오면 매수하라고요? 매도 할 거 하나요 전량 어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일단은 2000원 선이 오면은 전량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네 어 1910원 선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네 네 나머지 절반으로 20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거기서 제가 좀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지 거기서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